자 클래스 카드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게시판에 글을 올려놨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지금 풀고 있는 시험지 풀기 위한 어휘집이 있구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시리즈는 지금 제가 10까지 올려놨구요. 워드마스터 시리즈는 자율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고등부에서 만나게 될 어휘들 쭉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등필수어휘 14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등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어휘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구요 매주 금요일 저녁때 제가 학습 현황을 6일 동안 학습한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보강한 학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글 제목찾기입니다. 문제위원 글 제목은 글의 제목찾기는 주제찾기하고 같은겁니다. 그래서 하우 인포메이션 뭔소리에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억하는지 가르치는 건가요? 이거는 얘하고 얘하고 다른데요? 그러니까 볼드가 뭔 반지에요? 얘는 보드고 얘는 브로드 잖아 그냥 let me prove to you 까지 여기까지 한 문장이군요 이게 뭔소리에요? let me prove to you that all people are potential geniuses with brains designed to store, control and memorize remember large amount of information through memorization by repetition 뭔소리에요? 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뭔 얘기입니까? 모든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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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되고 그리고 그런사람이 그런사람이 모든사람이 증명하고 그런사람이 모든사람이 모든사람이 증명하고 큰일을 가지고 윗뒷부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imagine the grocery store where you shop the most 상상이야, 그리고 뭐, 아저씨, 무엇을 치고 있나요? 아? 아, 스마트폰 편집을... 아, 네가 그, 뭐지? 가장 많이 가는 스마트폰 가게의 편집을... If I ask you to tell me where the ads are, would you be able to do so? Of course you could. 무슨 소리예요? 아, 만약에 내가 여기... 오늘 뭐 했다고? 요약해서라도 얘기하라니까... 모르는 게 어디서 풀어야 되는데... 틀리더라도 네 생각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는 말이 안 되고요, 아예. 네가 추측할 때 해석이 안 되더라도 무슨 얘기하는 거 같다라고 얘기해달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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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추측하는 뜻을 얘기해달라, 추측하는 뜻. 추측하는 듯 뭐 마음대로 내용 파악을 해야 제목을 고를 거 아니야 그치 the average grocery store carries over 10,000 items yet you can quickly tell me where to find both of them 무슨 소리야 어.. 의상적으로 어.. 신분증 많이 의상적으로 어.. 의상적으로 많은 강진사람을 받고 가지는 너무 어.. 의상적으로 막 많은.. 많은 것도 빠르게 빠르게 그.. 응.. 또.. 한명적인 그.. 한명적인 신분증은 그.. 많은 개의 그.. 신분증? 의상으로 운반하고 그러나 원래는 나한테 그것들.. 그 대부분 그것들이 어디에서 참여했는지 빠르게 말했어요 왜.. 스토어 카테고리에 스토어 스토어 리피티드리 이게 뭔 소리야? 내.. 내.. 그.. 상점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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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에 오면서 노게가 있지 뭐든 그.. 그.. 상점에서 그냥 내 풀이 좋겠구나 또 무너진 것 같아요 내.. 내.. 아.. 왜.. 이.. 상점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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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를 위해서 ..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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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는 어.. 뭐.. 가게에서 밥 먹고 그러고 어.. In other words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over and over again and the arrangement by the category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the store's layout 음.. 뭐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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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Stewart resisted Oh.. 또 흥미로움들이 제가 많이 벚꽃은 대한민국에도 많이 부정하는 그 대한민국 흥미로움을 읽고… 어... 네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난 뭔 얘기하지 모르겠는데? 뭔 소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음식이 아니고 그냥 나이.. 음식이 뭐 16공 그런게 그냥 똑같이 자꾸자꾸 들어오니까 똑같이 그런 걸 기억하는 건 너무 많아요 You can categorize 10,000 items from just one store You can categorize and categorize You can categorize You can categorize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You can categorize You can categorize Let me prove to you that all people are potential geniuses with brains designed to store control and remember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through memorization You can categorize You can categorize It's not easy for me and it's easy for me 왜 이렇게 단어를 몰라도 알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모의고사 처음 모의고사 한 4, 50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앞부분이야 이게 앞부분 문제야 뭐 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요 보여주다 Large amount of information Large amount of information 큰 분량의 수많은 정보죠 다량의 정보죠 많은 정보죠 Through memorization Through memorization By repetition Repeat 바지 F F 에서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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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창의 찾 같은 10,000 items. Yeah, you can quickly tell me where to find most of them. 에서는 캐리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왜에 대한 얘기인가요? The story is organized by category. Organize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Organize의 뜻이 뭐예요? 찾아... 찾아 아이가? Find, Search, 알아 아이가? And you have shot in the store repeatedly. Repeatedly가 뭐예요? 아, 기억하다가 반복하고. Repeat? 그럼 repeat는 뭐예요? Repeat가 봐봐. Repeatedly는 반복하는. 반복해서? 그 다음에 이게 몰드는 아니죠? 반리도. 그러면 시간도 없는데 그런 찾고 가면 안됩니다. In other words,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over and over again. And the arrangement by category makes it. Eats에 대한 얘기. 프로에 대한 얘기. To memorize. Oh, good. Arrangement? Arrangement? Arrangement 단어의 클래스 카드에 다 있습니다. Arrangement?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Teach에 대한 얘기. Teach로부터 사용하는 구조가 뭡니까, 지금? Teach A to do죠. Teach A to do. Teach A to do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Teach A에게 뭐 뭐 하도록 가르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죠. 누구에게?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암기하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암기하라고.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무엇을 암기하라고?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Broad가 뭐에요? 넓은. 넓은. 레인지는. 범위. 광범위죠. 광범위.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광범위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 암기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How can we teach our children to memorize a broad range of information? 광범위한 정보를 어떻게 memorize, 암기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단어 암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단어 내일까지 뭐.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800개 외워.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Let me prove to you. prove. 뭐하다? 증명하다. 명사형은 proof죠. proof. 그럼 proof의 뜻은 뭐겠어요? 증거. Let me prove to you.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That all people are potential geniuses. 무엇을 증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천재라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천재. 그냥 천재가 잠재적인 천재야. 잠재적이란 얘기는 뭔가 기회가 발현되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진짜 천재가 되겠죠. 잠재적인 천재라는 사실을 With brains, within 하는 역할은 여기에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래? 뇌를 가지고 있는 people이래죠. 뇌를 가지고 있는. 뇌는 뇌인데 어떤 뇌? 디자인된 뇌를 갖고 있죠. 디자인된 뇌. 설계된 뇌를 갖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기억하도록 디자인된. 그렇죠. 다량의 정보를. 다량의 정보를. 다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스토어 가게가 아니죠. 저장하다죠. 저장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기억하도록 모델. 디자인된 뇌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천재란 사실. true memorization. 뭐를 통해? 기억을. 뭐를 통한? 반복을 통한 기억을 사용해서 large amounts of information을 remember하고 control하고 store하도록 디자인된 뇌를 갖고 있는.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전부 people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 뇌는 뇌인데 어떤 뇌. 이렇게 디자인된.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오케이. 그 다음에. imagine the. whe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here에 대한 얘기. where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이 where 뭐하는거죠?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imagine the grocery store. 가게 하나를 상상해보란 말이죠. 식료품점 하나를 상상해보란 말이죠. 누가 뭐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쇼핑을 하는. where you shop the most. 여러분들이 가장 쇼핑을 다니는. 가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농협 파머스 마켓. 뭐 이런 데 한번 상상해보란 말이죠. if I ask you tell me. 이거 다 수업했던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고. ask a to do. ask a to do. ask a to do. ask a to do. a 에게 뭐 뭐 할 것을 요청하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하고 얘는 얼마 전에 배운 거죠. 이거. 이 가정포크하고죠. 만약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한다면. 요청한다면.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이 where는 뭐하는 놈입니까? 이 문사죠. where the eggs are.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관점에 있는.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해. 말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해. 요청한다면. 요청한다면. 여기에 있는 얘랑. 얘랑 얘. 전부 다.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가정포크 과거임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한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do so. 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 이름을 보고. 대동사라고 하죠. 뭐 되시고 왔습니까? would you be able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이 부분. 되시고 왔죠.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되시고 왔죠. if I ask you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would you be able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여러분들이 달걀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would you be able to tell me where the eggs are. of course you could. 당연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could. 뒤에 생겼되면. of course you could. tell me where the eggs are. 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average grocery store. 캐리. 캐리의 뜻이. 여러분들 운반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캐리의 뜻은. 취급하다. 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취급하다. 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캐리. 운반하다. 이외에. 어떤. 상품을 취급하다. 다루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료품 가게는. 취급합니다. over 10,000 items. 만개 이상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여기에 yes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yes은. 두가지죠. not yet 과 yet. 에 대해서 알고 있죠. not yet 과 yet. not yet 의 뜻은. 아직 아니다죠. 그 다음에. yes 은 뭐에요. 벌써. 그거 말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많이 나올. 에이. 그러나죠. 그러나. 접속사로 사용. yes이 지금. 접속사 자리. yes이. 접속사로 사용되면. 그러나. 그니까. the average grocery store. carry over 10,000 items. 일반적인. 식료품들은. 만개 이상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you can quickly tell me. 그러나. 여러분들은. 빠르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 where to find most of them. 그것들의 대부분. 상품들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빠르게. 얘기해줄 수 있다. 버터. 찾으려면. 일로 가보세요. 간장. 이쪽에 있어요. why. 왜 그럴까. 말해줄 수 있다. organize. 뭐 하답니까. 기억하다. 기억하다. organize. 기억하다. the story is organized. 정리 정돈하다. 정리 정돈하다. 정리 정돈하다. 같은 말은. arrange. arrange. 정리 정돈하다. organize. arrange. 정리하다. a r r a n g e. the story is organized. 지금 수동태죠. 가게가 정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by category. 뭐에 따라서. category에 따라서. 뭐. 장류. 고기류. 생선류. 과일류.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고. category라고. 봄. 봄주라고 합니다. 봄주에 의해서. 카테고리에 의해서. 정리되었다. you have shopped.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즌. 과거부터 지금까지. 쇼핑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쭉. 쇼핑을 해왔습니다. in the store. 그 가게에서. repeatedly. 반복적으로. 그 가게에서. 쇼핑을 해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단 얘기죠. in other words.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걸.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분위기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거. 지금까지 쭉. 한번도. 말의. 말의. 방향을 튼 적이. 한 번도. 없어.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organized items. organized items. 가 뭐겠어요. 그러면. 정리된 물건들이죠.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개각하고. 지금까지 쭉. 봤단 말이죠. 그러한 정리된 물건들을.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적으로. 봐왔단 말이죠. over and over again. 바꿨을 수 있는거. R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 아까 나왔죠. repeatedly죠. you've seen. those organized items. repeatedly. 반복적으로. 가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it은. 여러분들 중3말에. 배워야 될. 중요한 it인데. 중3말에. 뭐. 시험도 일찍 치고 해서. 이걸 제대로 안 배웁니다. 이 it에 대해서.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볼까요. and the arrangement by category.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the source layout. 이런 it을 보고. 뭐라고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자가 기니까. 좀 더 그러면. 이거 같은 유형의 it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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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자, they are not. є. 总, 나를 뭐 하는거예하지. 그럼 이런 이슬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빈인칭 주어다. 주어는 절대 아니죠. 주어는 아닌데. 빈인칭 목적. 어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가목적어랍니다. 가목적어랍니다. 네. 그러면 가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그렇죠. 진목적어가 있죠. 진목적어가 어디 있을까요? 디피컬트가 진목적어다. 디피컬트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보고 뭐라고 한다? 진목적어라고 한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 그럼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는 것은 일단 몇 형식일 때 사용되는 거냐? 5형식일 때 사용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자, 만약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문법적 규칙이 없었다면 이 문장을 어떻게 썼어야 되냐? I found to study Chinese difficul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알게 되었, 난 깨달았는데 To study Chinese 하는 것이 어떻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자, 여기에 이렇게 진목적어 자리에 아니 참, 목적어 자리에 뭔가 길게 오니까 뭐가 늦게 나타난다? 목적격 보호가 늦게 나타나죠. 그때 의미 전달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지고 그 뒤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뭐가 나와야 하는 경우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경우 이런 문장의 형식을 모르고 5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고요. 목적어가 이렇게 2구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됐을 때 이 자리에다가 가목적어를 넣고 목적격 보호를 빨리 등장시킵니다. 그럼 I found it difficult 난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놓고 그냥 누가, 누군가가 난 그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 이러면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뭐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는데? 라고 되묻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묶기 직전에 그 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을 뒤에다가 붙여주는 형식을 보고 감옥적어 진묵적어 부분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The arrangement by category makes 주어가 arrangement arrangement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make에 s를 붙여놨죠. 그래서 뭐에 의한 뭐는 범주에 의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 정리죠 정리 아까 arrange가 organize 하고 갔다 했죠. 정리죠 범주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뭐한다? 만들어 준답니다. 무엇을 만들어 준다? 그걸 만들어 준대요.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쉽게 그게 쉽게 해준단 말이죠. 범주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은 그것을 쉽게 해줘. 누구로써 이런거는 중학교 때 배웠죠. 이런걸 보고 묵법적으로 뭐라 부릅니까? 의미상에 주어져. 누가 뭐하는 것이 니가 뭐하는게 쉽게 해준다? 기억하는 것을 쉽게 해준대요. 그래서 범주에 따라 카테고리에 따라서 arrangement 해놓은 것이 makes it easy for you to memorize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 그러니까 to memorize 뒷부분이 진목적입니다. 레이아웃이 뭡니까?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뭐예요? 배치죠 배치 같은말은 같은말은 뭐예요? arrangement죠. 보통 어른들이 레이아웃을 그냥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짠다 뭐 이렇게 그냥 쓰기 때문에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죠 배치죠 배치 뭐 약간 비속어로 왁구라고도 하는데요 왁구 짠다 비속어고요 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배치 배치라는건 어떤 물건 어디있고 어떤 물건 어디있고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게의 배치를 to memorize 하는 것이 쉽도록 만들어 준다 You can categorize 여러분들이 뭐할 수 있다? 범주화 시킬 수 있다 아 이쪽은 채소 코너 이쪽은 고기 코너 할 수 있다 만개의 상품을 뭐해서 단 한개 가게에서 만개의 상품들의 위치를 범주화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반복과 범주화 여기 키의 뜻은 비결이죠 비결 같은 말은 시크릿이겠죠 뭐의 비결 기억의 비결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 리피티션 앤 카테고레이션이 학습의 기본이죠 단어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라고 합니다 암기 학습만 하지 말고 리콜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옥가니제이션 옥가니제이션 옥가니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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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죠 조직 옥가니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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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오케이 계속해서 몇 문제인가 25번부터 28번 4분 30초 드릴게요 4분 30초 드릴게요 네 타이머 4분 30초 4분 30초 4분 30초 4분 30초 4분 30초 5분 30초 4분 30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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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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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일치죠 일치 일치어구 파악하기 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 제목이 뭐예요 그래프 제목 카테고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카테고리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죠 TV, 웹사이트 웹사이트 웹앱, 뉴스페이퍼스, 레이디오메가진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짙은색 바그라프는 2013과 옅은색이 2014 영국에 있는 성인들이 뉴스 라는 매체를 접근하는 방식이 TV도 있을 수 있고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신문이나 라디오나 잡지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첫 문장 The above graph shows how UK adults access the news in 2013 and in 2014 누가 뭐 한대요? 그래프가 보여준대죠 뭘 보여준대입니까? 영국 성인들이 2013년과 2014년에 어떻게 뉴스에 접근했는지 access 뭐하다? 접근하다 In both years, TV was the most popular way to access the news 그래서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두 회 모두 TV가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To access the news 하기 위함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Using websites or apps was the first most popular way in 2014 but rose to the second most popular way in 2014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웹사이트하고 앱은 뭐였대요? 뭐였다? 네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언제? 2013년대 3등인지 봐야되겠죠 7,8 이게 1등 그 다음은 2등 그 다음에 3등 4등 5등 그 다음은 3등 그 다음은 2등 그 다음은 3등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써놔야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On the other hand 내가 뭐에요? 반면에 Listening to the radio was the third most popular way in 2014 2013년에 라디오는 3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2013년에 라디오는 3등이었다고 딱 써놨네요 맞죠? But fell to the first most popular way in 2014 그러나 2014년에는 4등이 되었다 4등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딱 써놓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기서 원하는 것들 이렇게 숫자 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써놓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핵심 테크닉이나 이런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맞습니까? 맞는 얘기고 계속해서 맞고 맞고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of UK adults using magazines in 2014 was higher than that in 2014 그래서 원은 잡지를 사용하는 영국 성인들의 비율은 2014년에 더 했다? 더 높아졌다? 이러고 있네요 그쵸? 여기 6이고 5인데 더 높아졌습니까? 더 나아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답이네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of UK adults using newspapers in 2014 remains the same that in 그러면 뉴스페이퍼는 몇 퍼센트? 40% 유지되고 있죠? 맞는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화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다? 관계사다 의문사다? 의문사죠 그 다음에 To access To access To 부정사죠? 무슨 용법입니까? TV was the most popular way to access the news 형용사적이잖아 네 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뭐하기 위한 방법 뉴스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 어떤 씨 역할하고 있으니까 형용사적이죠 그 다음에 네 using websites or apps was the first most popular way in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과거이기 때문에 was다 그럼 왜 was가 아니고 was죠? 아 이거 2013년으로 내가 보고한 거 왜 was가 아니고 was냐 이 말이야 아 동명사 주어는 단수죠 앱스 보고 were 오면 안 되겠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s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단지 rose 장미 아니야 장미 아닙니까? 장미 에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열심히 했는 거 있습니다 아 아 아 라이즈의 3단 변신 라이즈, 로즈, 리즈이죠 라이즈, 로즈, 리즈 라이즈의 뜻이 뭔데?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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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의 과거형이죠 그러나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올라갔다 그 다음에 라이즈의 과거형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의 뜻은 반면에 뭔가 뭐 다른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리스닝 투 레이디오 was the third most popular way in 2013 but fell to the fourth most popular way in 2014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of UK authority using magazines 에서 using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응 이거 현재 아니 아니 전혀 전혀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얘를 꾸미고 있죠 뒤에서 2014년에 잡지를 사용한 성인들이죠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그럼 여기에 생각된 말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as 됐고 그 다음에 대세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쵸 그 말은 지시대명사 그 말은 지시대명사는 얘기지 그 말은 지시대명사는 얘기지 In 2014 was hig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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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centage of U.K. others using magazines in 2013 맞습니까? 이거 고등학교 시험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 이걸 안 써 이걸 안 쓰고 맞냐 틀렸냐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걸 고르세요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학생들 이게 없으면 안되는지 모르고 지금 여기에 대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비교할 때 쓰는 거죠? 그럼 비교하는 게 연도를 비교하는 거야 %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 여기 있어야 돼 얘가 없고 이거면 연도만 바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빈출문제 중에 하나고요 지시대명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시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겁만드는 데도 아니고 멍청정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using에 대한 얘기 또 해주세요 뻔하죠 뭐 현재군사 좀 remain의 의미는 뭡니까? remain remain the same 똑같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똑같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The same again remained 되어 있었다 똑같이 유지되었다 대세대한 얘기 마찬가지죠 The percentage of UK adults using newspapers 신문을 사용한 영국 성인들의 비중 그래서 이 대세는 없어지면 안 된다 지시대명사다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이거 묵법문제로 바꿔서 내겠어요 일치문제로 말고 그러니까 학교시험은 그렇게 나온다 했죠 이게 만약에 모기고사였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봤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우 쉬웠던 26번 문제 Echo Adventure Camp에 대한 안내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나요? 어디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여기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중고등학생이 모두 참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뭐?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환영받는다 얘기하고 있죠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까? 어디 나온다? 데이트 데이트 마일 23일 그리고 25일 3일 2일 그 다음에 참가비에 식사비용이 포함됩니까? 어디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참가자에게 캠프 배낭을 줍니까? 네 좋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등록은 3월 16일날 시작됩니까? 그 다음에 등록은 3월 16일날 시작됩니까? 그 다음에 등록은 3월 16일날 시작됩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된다? 3월 16일날 끝났죠 언제 시작해서? 3월 12일날 시작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013 에코 어드벤처 캠프 제목에 에코 어드벤처 캠프 에코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친환경적인 어떤 어드벤처 캠프겠죠 어드벤처가 뭐예요? 모험 모험이죠 그렇습니까? 한번 모험 익스플로러 뭡니까? 폭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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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생겼지 설명하다 다른데 설명하다 여기 있구요 뭐랬지 아 한거 있던데 모험하다 익스플로러 폭발하다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다가 R 붙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내줘 검색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뭔데? 인터넷 탐험가죠 인터넷 탐험가 익스플로러 뭐하다 탐험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인터넷 탐험가니까 익스플로러 탐험하다 탐험해 보십시오 The Woods in Tennessee 테네시 테네시는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테네시주에 있는 숲을 한번 통화해 봅시다 Al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welcome 중고등학생 모두 다 반영 받습니다 희한하네 미국에 있는 중학생이 없을텐데 초등 6년 고등 6년 좋습니까? 똑같은데요. 66 하는건 똑같은데요. ok 그래서 date March 23rd, 25th, 3 days and 2 nights. 2박 3일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한다? tonight라고 표현한다. fee가 뭐예요? 요금이죠, 요금. per person의 뜻은 뭐예요? 1인당, 인당이 말이죠. 1인당 150달러고요. all meals are included. include. 뭐하다? 포함하다. 수동태니까. 모든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activity, 활동. 뭐한다? 자연에 대한 어떤 수업하고요. hiking and climbing. 하이킹도 가고 등산도 하고. treasure hunt. 뭐도 안 돼요. 보물찾기도 안 되죠.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a camp backpack. participant가 뭐예요? 참가, 참가하다. 그쵸. 같은 말은? participat. every joiner will receive a camp backpack. 그럼 participate는 뭐예요? participate. 참가하다. 참석하다. 참가하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join하고 같은 말. participate. registration이 뭐예요? 등록, 가입. 등록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resist는 뭐였어요? resist. 등록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start한다 했고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us. www.echoadventure.com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나오면 껌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티셔츠 디자인 컨테스트에 대한 안내문.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상위 5개의 디자인을 선택합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select the top 5 designs. 그쵸?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상위 5개의 디자인을 선택한다고? 응? 틀렸죠.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는게 뭐 뜻이죠? the radio music festival team will select the top 5 designs의 뜻이 뭔데? 아.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상위 5개의 디자인은. 어. 그럼 딴건 안봤습니까? 어? 다른 선택지는 안봤습니까? 아. 그.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5, top 5 designs가 들어있는 뜻이 뭐예요?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팀이 고를거래죠. 네. 어. top 5 design을 고른데죠. 응?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하는건 뭐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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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ne grand prize winner will be chosen by online voting이죠. 대상자만 온라인 투표로 한대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참가자 1명당 1개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어디에 들어 있나요? 3 entries are allowed per participant. 그쵸. 세개죠. 네. 틀렸구요. 그 다음에 출품에 사용되는 색상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You are not allowed to change each color in any way. 이겁니까? 틀렸죠. 엉뚱한 거 짚고 있죠. 아, on entry can include up to three colors. on entry can include up to three colors. 그래서 몇 가지 색깔만 쓸 수 있다? 세 가지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로고의 색상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까? 어디에 안 된다는 사실이 나옵니까? You can use the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로고, but you are not allowed to change each color in any way. 수당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인쇄된 티셔츠를 봤습니까? 어디 나온대요? The winners will receive two T-shirts with their design printed on them. 에 나오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헷갈리게 문글을 써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T-shirt design contest. T-shirt design 대회를 하는 말이죠. We are looking for T-shirt designs for the radio 뮤직 페스티벌. 우리는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을 위한 티셔츠 디자인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The radio 뮤직 페스티벌을 위한 티셔츠 디자인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고를 거래죠. 그렇죠. 뭐를 고를 겁니까? The top 5 designs. 가장 우수한 5개의 디자인은 온라인 투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판답니다. 그렇습니까? 다섯 개 딱 올려놓고 온라인 투표 시키는 거죠. 웹사이트 같은 데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세요. 디테일하고 있습니까? 세부사항. 대회에 대한 세부사항이죠. Deadline for submission late 15 2008. 그래서 뭐예요? Submission이 뭐예요? Submission. Submission. 아... 뭐일 것 같아요? 마감 기간. 그렇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거 제출이죠. 제출. Deadline for submission. 뭐를 위한 뭐. 제출 마감 기한. 그럼 Submit는 뭐 하겠습니까? Submit. 제출하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3 entries are allowed per participant 하고 있죠. 엔트리가 뭐겠어요? 엔트리. 엔트리. 엔트리에 두시면 뭐 것 같아요. 비 좁다. 어? 비 좁다? 네. 좁다. 좁다? 비 좁다? 비 좁다? 그쵸. 출품작이죠. 출품작. 3 entries are allowed per participant. Per participant는 뭐예요? 또. 참가자 한 명당 3개의 출품작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designs will be printed on white t-shirts는 디자인이 인쇄될 것이다. 흰색 티셔츠 위에. 그 다음에 on entry can include up to three colors. 이 말은 뭔 소리예요? 그 출품작이 뭐 할 수 있다? 출품작이 뭐 할 수 있다? 3개의 색깔까지만. 뭔가 출품 출품작은 포함하고 있을 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최대 3개의 색깔까지는 포함할 수 있다니까요. 색을 3가지까지는 써도 됩니다. 4가지부터 하면 됩니다. You can use the Radio Music Festival 로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but you are not allowed to change they color. 너는 그러나 그곳의 색깔을 바꿀 수 없다. In any way. 어떻게 어떤식으로는 어떤식으로든 색깔은 바꾸면 안돼. 로그는 쓸 수 있지만 The winners will receive two t-shirts with their design printing on them. 웃음자들은 받을거라도 그 위에 그들의 그들이 스스로 한 디자인이 인쇄되어 있는 맥 씨 제미니스에 대한 일치하자면 그래서 1992년에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나요? 뭐지 나오는데? On September 12, 1992, she boarded the special endeavor as a science mission specialist on the historic 8-day flight 이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1번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나중에 다시 검토해보려면 그 다음에 1993년에 나사를 떠났나요? 네. 어디 나오는데? 데미슨은 left the national aeronautic space admission in 1923. 아, 데미슨은 left the national aeronautic space admission in 1923. 그 다음에 달스모스 대학의 환경학과 교수였나요? 네. 어디 나오는데? She wa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at 달스모스 college from 1995 to 2002. 그 다음 3살때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나요? 네. 어디 나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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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코탈 아라바마 ada local, Alabama and move to Chicago with her family when she was 3years old. When she was 3years old. With her family 나오나? With her family? To Chicago 나오나? To Chicago. To Chicago. accumulatelear突生 15-ADAgressons 스탠포드대학에서 의학학위를 받았나요? 그럼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데? 내가 졸업을 했다. She graduated from Stanford University in 1977 with a degree in chemical engineering and african studies.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져야 합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 했는데? 졸업을 했는데 몇 년도에? 뭘 가지고 졸업했대요? 졸업, 화룡질, 기계의 음료와 아메리카 흑인계의 음료. 보겠습니다. 어제 다 보고 후회해.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 같아요. 왜 뭐 뽑아. 앞에 거 안 뽑아. 뭐가 틀린 것 같아. 4개. 아, 3개. 3개나 틀렸어? 여기 하나 틀렸어. 다 했잖아. 와우. 피 났다 그치?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보겠습니다. 매. C. Jemison was named the first black woman astronaut in 1987. 뭔 소리에요? 이사람은. 이 사람은. 응. 10년도에. 우주 비행사.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흑인 여성 비행사로. was named. 뭐 되어졌다? 알려졌다. 알려졌다. 이름으로 불렸다. 이름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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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졌다. 지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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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서에요. 1992년. 9월 12일에. 그녀가 뭐 했다. 탔대요. 뭘 탔대요. 인데버호에 탑승했다. 과학 인물. 과학 인물. 과학 인물. 특별한 기술자로서. 뭐뭐로서죠. 뭐뭐로서. 탑승하겠다. On the historic 8 day flight. 역사적인 8일간의 비행에서. 엔데버호를 통해서 했던. 그 우주왕복선으로 했던. 그 뭐야. 임무의 수행기간이 8일이란걸 알 수가 있죠. 8일 동안. 우주에서 특별 임무를 하고 있는. 수행한 엔데버호에. 1992년. 9월 12일에. 탑승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했던거. 나사. 에어로. 에어노우틱이 뭐야. 에어노우틱. 아. 아. 에이. 에이. 에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자. 관리. 뭐 이거죠. 관리참.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사를. 1993년도에 떠났습니다. 92년도에. 우주에 갔다가. 이제. 임무를 다 끝내고. 93년도에는. 나사를 떠났습니다. She wa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y at Dartmouth College. 95년부터 2002년까지. 다트머스 대학교에. 환경. 학교. 교수로서. 임무를 수행했고. 아. 그 다음에. 다코타. 알라바마주 다코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시카고로. 가족과 함께. 3살 때. 이주했습니다. 오케이. graduate는. 좋아. 여기에. from이 꼭 와야 됩니다. graduate from. 뭐뭐를 졸업하다. 자동사기 때문에. graduate from. 자동사기 때문에. 전시사 필요하다는. 고등학교 때. 많이 시험인데. 나오고요. 1997년도에. 졸업을 했다. 여기에. degree의 뜻이. 뭐라고. 온도. 어그리. 넌 너무 같고. 그래. 도란 뜻도 있지. 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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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이런. 도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학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학위. 졸업할 때. 뭘 땄다. 학위를 땄단 말이죠. with a degree. 학위를 가지고서. 어느 분야에서의 학위. 화학. 화공학이라고 합니다. 화공학.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이니까. 화공학과.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두 가지. 학위. 두 가지로. 학위를 땄단 말이죠. 화공학과. 그 다음에. 미국 흑인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땄다. 그 다음에. medical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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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Before. Pa, how is she doing now? kwdenwo. apst. which is more than 3i. One time. It's tragic. Kymo. leaving. Temperature. Hi임. Conn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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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주요한 방법이 그 다음에 어떤 명사 내가 정확하게 누가 해주세요. 중 1 문법이죠 그쵸 I liked her and play with her 하면 돼? 안되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B는 몇 학년 때 문법이에요? 이거는 3학년 때 문법이죠 뭐랑 뭐를 다 배우고 뭐까지 배워야 될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서도 배우고 계속적인 문법을 갖고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되는 건데 못 배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는 몇 학년 때 문법이야? 이것도 3학년 때 문법이죠 뭐랑 뭐랑 한꺼번에 현대완료시제랑 수동태 그러면 이 문제 C는 왜 하라고 그러냐 바로 이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모르는 위치 위치가 뭐 대신 왔는지를 파악 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의 95%가 절대 본 적이 없다 아니면 목격된 적이 없다 둘 중에 아는데 그것을 뭐 대신 하냐 과답에서 C매 심해가 C를 하냐 심해가 C를 당하냐 심해가 C를 당하냐 바다가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됩니다 그럼 계속 30번 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Honesty is the fundamental part of every strong relationship 뭐예요? 정직함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부분이래죠 뭐의 매일 매일 모든 강력한 관계의 모든 강력한 관계의 기본적 부분이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부모사실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직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Strong relationship 예를 들면 부자관계 부녀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강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 당연히 정직은 보장내야 된단 말이죠 기본적인 기초적인 Use it to your advantage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오케이 이제 내 안얘기부터 문제볼까요? Using it to your advantage fundamental 대신 받았나요? 같은 부분 정원으로다니셔시피 대신 받았습니까? 아니죠 Honesty 대신 받았죠 네 Use Honesty to your advantage 무슨 소리입니까 Use Honesty to your advantage 뭐하네 이용하네요 명령분이죠 뭐를 이용해라 정직을 이용해라 누구한테 유리하게 너에게 유리하게 정직을 네가 유리하도록 정직이 너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해라 By being open 바이빙어폰 열려 있음으로써 정직을 지금부터 개념을 읽힙니다 개념 해석이 돼도 뭔 소리인지 쓸쓸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정직을 네가 유리하도록 이용하라 바이빙어폰 뭐함으로써 열려 있음으로써 뭐에 대해 열려 있음으로써 뭐에 대해 열려 있음으로써 뭐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것 네 기분이 어떤지 열려 있음으로써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땐 기분이 안 좋은데 너는 좋아요 하지 말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주저함이 없음으로써 열려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열려 있음으로써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네가 유리하게 정직을 이용하라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주므로써 뭘 준대요 어떤 진실의 진실적 진실된 의견을 뭐함으로써 주므로써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실된 의견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에 대해서 열려 있음으로써 정직을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이용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한대요 그래서 누가 뭐한대요 불편함을 탈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적인 사람과 이런 친구 친구들과 정직한 사람들의 그런 친구들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람의 친구를 사귀는 것 알았다 됐습니다 무슨 얘기 뭐했죠 뭔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그런 것을 탈출시켜주고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탈출시켜주고 정직한 친구를 사귀고 있다 정직한 친구 그러니까 오케이 이 간단한 그런 정의책을 따르세요 삼 거짓말 말고 망가지죠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너가 그 레퓨테이션은 뭐였지 반복된 것을 그 항상 아 레퓨테이션이요 레퓨테이션이 아 저거 너무 비슷하게 보이면 그냥 다 섞어버리죠 리퓨 리퓨 뭐 어쨌든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내가 발전하면 그 레퓨테이션이 항상 그 진실하는 것을 반복하게 반복만나 어쨌든 이거는 발전시킵니다 You will always You will enjoy your strong relationship based on trust 이거는 강력해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그 그런 관계를 그 기초로 그 진실이 기초로 된 그런 강력한 관계를 즐길 것 오케이 명예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것을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 뭐 해석할 때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것을 잘 발견을 못하는데 어쨌든 디벨롭은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지금 맞는지 틀리지 어색지 이건 어휘문제죠 지금 어휘문제 이 어휘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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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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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craft 150 가 께 어휘 어휘 폼 스틸 seriousness 어휘 128 어練 어휘 족 어휘 뭐 어휘 꼼 했던 거짓말 핑 어휘 그 거짓말 나를 위협하네 모를 수 없어 또 니은이 형 사간동 언커버는 맞아 틀려 언커버가 틀렸다 이건 맞다 틀렸다 하나 맞다 하나 그 다음에 바이리빙 바이리빙 트루 투여셀프 유일어보이더 이거 좀 쉬워졌던데 우리가 말이야 뭐해 너 자신 너 자신은 진심 사실이대로 사면 그 그 수많은 주핑을 피할 수 있어 이거 뭐어보이드는 말이야 틀려 맞다 맞다 네 너의 관계는 또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과 그 비밀의 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거짓말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넌 너의 친구한테 꼭 해야지 말아 정직함을 두려워하지 말아 너의 친구 두려워하지 말아 어떻게든 그 고통 그 진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진실을 할 수 있을까 In the long term, 뭐구요? 장기간에 RISE WITH GOOD INTENTIONS COMFORT PEOPLE MUCH MORE THAN TELLING THE TRUTH 좋은 의도, 의도의 거짓말을 사람들에 거짓말을 사람들에 거짓말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니까 맞아 틀려? 맞아 맞아 그러면 결국 답은 3번이야? 너는 지금 전부 다 맞다 했지? 3번 하면 뭐 3번 하면 안전시키려 3번이다 고맙습니다 앞부분은 여기까지 해석했죠 해석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뭐 Honesty is upon them Use honesty 정직을 이용해라 To your advantage 너의 뭐에게로 너의 이득에게로 네가 유리하게 말구 정직을 네가 유리하도록 이용해 먹어라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뭐함으로써? 네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서 뭐해있음으로써? 열려있어 가리지 않고 열려있음으로써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그리고 뭘 주므로써? 진실된 의견을 주므로써 When asked When 하고 asked 사이에 일어난 말 When you are asked 네가 질문을 할 때야 질문을 받을 때야 이거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When you are This approach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방식은 접근방식 응? 접근하다가도 되고 접근도 되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뭐냐? 어 친구들 내 기분이 어떤지 오픈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실된 의견을 내놓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접근방법은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대 자 여기에 help 뒤에 걸리는 건 help a do and do 됐습니까? 네가 뭐하는 것과 뭐하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가 escape 하는 것과 make friends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어 네 솔직하게 기분을 털어놓는 This approach 솔직하게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This approach는 결국 내용상 네가하고 똑같지 Anity can help you 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Uncomfortable social stations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와 정직한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정직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뭐 불편한 상황을 탈출하고 친구와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거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line 여기도 뒤에서 망가집니다 명령물이죠 따라하라 이러한 This simple policy 뭐 대신 왔어? 아 아 어 너무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고 being honest 이죠 being honest 뭐 하라는 거 뭐 하라는 거 정직하라는 이러한 방법이죠 이러한 간단한 방법을 따라라 라는 얘기는 항상 정직해라 정직하라는 이 금언을 따라라 In life 어디에서 살면서 그래서 그 뭐 Never lie 이게 뭐야 Never lie 가 바로 뭐야 This simple policy죠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간단한 정책을 따르세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When you develop Develop은 발달시키다 그니까 네가 발달시킬 때 뭐를 어 Reputation 뭐를 발달시킬 때 명성 Reputation 이 아니구요 명성 네가 명성을 발달시킬 아 명성이 자자하게 만들게 됐을 때 네가 유명하게 될 때 네가 잘 알려지게 될 때 뭐 땜에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어 쟤는 항상 진실만 말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이죠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l by telling your truth You will enjoy 너는 즐기게 될 거래 뭐를 강력한 관계죠 뭐에 근거한 신뢰에 근거한 무슨가 트러스트에 근거한 강력한 사람간의 관계를 즐기게 될 거다 그 다음에 Manipulate 뭐하다 조정하다 이용해 먹다 아 마음대로 조정하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얘를 주어답게 해서 해야죠 너를 조정하는 것이 또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기들 나쁜 사람 나쁜 의도로 여러분들을 조정하는게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게 잘 안되죠 이게 People who lie 어 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Get into trouble 뭐하게 된다 문제를 절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Get into trouble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When someone threatens 누가 뭐할때 어떤 사람이 협박할때 뭐하겠다고 그들의 거짓말을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내겠다고 협박할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언커버는 맞죠 어 니 거짓말 다 드러낼거야 To uncover your lie 할거라 라고 threaten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Get into trouble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너 이런 거짓말 했잖아 라고 너 이거 뻥이잖아 다른 애들한테 다 얘기할거야 라고 뭐하면 threaten 하게 되면 Get into trouble 하게 되겠죠 By living true to yourself 니 자신에게 진실되게 삶으로써 거짓말 안함으로써 이 말이죠 By not lying의 뜻이죠 거짓말하면 You will avoid 너는 피할 수가 있어 많은 골칫거리들을 두통거리들을 피할 수 있어 Your relationships will also be free 너의 관계는 또한 자유 뭐가 없이 될거야 From the poison 뭐로부터 도구로부터 뭐와 뭐의 거짓말과 비밀의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것 비밀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것으로부터 너의 관계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네 아니야 뭐 뭐 하냐면 결국 거짓말하지 말란 말이야 거짓말하면 포이즌이 생기는데 인간관계에 포이즌이 생긴 건데 그런게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Don't be afraid to be honest 정직해지는 걸 걱정하지 아니 두려워하지마 친구들에게 자 그 다음에 여긴 또 해석이 안되죠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No matter how painful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상관없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나옵니다 No matter what you want 니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하란 말이야 친구들한테 정직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해 어떻든지 간에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 나 이거 거짓말하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랑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말하면 되게 고통스럽겠죠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말해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In the long term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말이죠 결국에는 lies with good intentions 뭐를 가진 뭐가 좋은 의도의 거짓말들이 뭐해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사람들을 훨씬 더 아니죠 무슨 컴포트야 지금 어 지금 계속해서 뭐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거짓말 하는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짓말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lies with good intentions hurt people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 뭐한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뭐하는 거 훨씬 더 많이 뭐하는 것 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 보다 됐습니까 아 뭐 쉬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갭이 크다고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기에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뭐 아 뭐 그냥 뭐 집까지처럼 해갖고 개코도 개박살나는 겁니다 음 뭐 나는 뭐 중학교 내내 뭐 80점 이상 뭐 85점 이상 나왔는데 크시네 40점 뭐 쉽습니다 30점 별거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